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공부하시니까 세월이 잘 가시죠? 금방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또 빨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등록 절차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파트죠. 자, 이번 시간은 79페이지 중개 업무인데 80페이지에 보면 고용인의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80페이지. 자, 그러면 고용인이 뭐냐 하면 고용인. 고용인이란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 고용인은 직원이고요.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다. 자, 직원, 고용인,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인데 직원인, 고용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죠. 첫 번째 주에 우리 용어정리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했습니다. 자, 교재 80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고용인의 고용신고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장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괄호안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업무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외국인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한다고 했죠. 그러나 외국인은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고용신고는 업무계 시전인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아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40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교과서 81페이지. 위에 표에 보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정리해놨습니다. 그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중개업무가 뭐냐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입니다.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소속공개사도 가능하고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다 가능합니다. 보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81페이지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83페이지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양가로 3번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가령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 직원 고용인에게 1억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손해가 1억이 발생했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직원에게 1억 받고 사장에게 1억 받고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게 되겠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장들이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해서 협회 공제금이나 보증보험,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보면 협회 공제를 가입했으면 협회 공제조합하고 개업공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협회 공제금을 협회에서 받아가면 협회는 이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용자가 누굽니까?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고용자 사장에게 달라고 하고 사장은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장하고 직원 간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둘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둘 다 책임 져야 된다라는 뜻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잘못했을 때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자 책임은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우리 법제 50조에 보면 양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나 중계보조은이 법제 48조 또는 제 49조 즉,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계획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우리 교과서 83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뒤에 보니까 다만 그 계획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소위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8조 4항에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교과서 85페이지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같은 서식에 있고요. 해당상에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소속공개사 인장등록 밑줄 치시고요. 고용신고하면서 소속공개사 인장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면서 인장등록할 수 있었죠. 자, 다음은 86페이지 제2절 업무의 범위입니다. 업무범인데 1번 업무지역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의 겸업제안이 있습니다. 2번의 법인 겸업제안 발표하시고요. 법인의 겸업제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제안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업무지역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범위 중에서 1번 업무지역범위 업무지역범위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지역범위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 지득해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될 텐데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 할 수 있다. 만약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자격을 지득해서 군포시장에게 등록을 했다면 경기도지사자위증까지 등록을 해도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 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부칙 개공입니다. 8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 부칙 개공의 업무지역범위는 원칙이 시, 도입니다. 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개공도 예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부칙 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하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부칙 개공 중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 중개인이 부칙 개공이 부칙 개공이란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부칙 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이야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부칙을 잘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2006년 1월 30일 부칙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86페이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되겠는데 중개대상물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부칙 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부칙 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3번이라고 적었는데 우리 교과서는 87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재한이네요. 법인의 겸업재한 이게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재한이 없는데 법인에게만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취지가 뭐냐면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재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하고 중개업밖에 못합니다.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7페이지 교과서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밑줄 치시고요. 임대관리 등 부동산관리 등 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택지관리대행 토지관리대행 하면 X입니다. 임대업은 안되고 관리대행만 됩니다. 임대업은 안된다고요? 돈 되는 건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임대업을 하면 한 달에 월세 40만원 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임대관리대행 하면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아도 방 하나에 5만원 받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가구 방 20개 관리대행하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9세대 관리대행하고 2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방 한 개 만원밖에 못 받는데 임대업을 하면 방 한 개 4,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요? 외국 법인이 들어와서 임대업까지 하면 좋은데 못하도록 하니까 외국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지금은 보니까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은 상가라든지 토지 이런 거는 거래가 조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만 되고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택지 관리대행은 안됩니다. 88페이지 양가로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되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디벨로퍼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는 것도 개발업이죠. 돈 되는 개발업은 안되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 여기 개발하면 돈 됩니다. 하고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개발업은 안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양가로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닥터 아파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을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대행업이라는 것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분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MGM 받잖아요. 보통 MGM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죠. 분양대행업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된다. 분양업이라는 것은 직접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면 50% 이상 남아요. 분양만 잘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분양이 오랫동안 안 되면 오히려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잡을 수도 있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분양대행이 가능하고 택지 분양대행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양가로 5번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력의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력 알선업을 할 수 있는데 용력업은 안 됩니다. 용력이라는 건 노무를 제공하는 걸 말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삿짐센터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은 가능하다고 했죠. 양가로 6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제도죠.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설됐습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개업공개사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즉 입찰표에다가 1억 1억 2천 1억 3천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적어낼 수 있다. 그건 사기꾼한테는 그렇게 맡길 수가 없겠죠. 이제 개업공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만 있습니다. 다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동그라미 2번 대법인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지역농협 이런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법인 우리 공개사법상 법인이 할 수 있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등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 의 겸업문제인데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 따라서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도 개인이 다 할 수 있다. 다만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소위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제 6조의 양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안됩니다. 그 외에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소위 중개인도 가능합니다. 90페이지 5번 사무소 겸용 겸용은 시험에 거의 안나오는데요. 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중개사무소 하면서 법무사도 해도 되고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한 사무소 해서 둘 다 해도 됩니다. 또 개인개업공개사 커피샵 하면서 같은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해도 됩니다. 저한테 수업 들었다가 지금 커피샵 하고 같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꾸미 김천역 KTX SRT역에도 지금 거기에서 중개업하고 커피샵하고 같이 운영하는 분도 계셔요. 겸업 겸업해도 됩니다. 겸용해도 됩니다. 겸업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같이 쓸 수 있죠.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도. 그 다음에 6번에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을 하고 MGM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요. 컨설팅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우리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90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겸업할 업무가 아닌 것은 기출문제인데 답은 3번입니다. 토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된다고 했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 고용인 고용인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직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직원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시간 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고용인 한 문제 나오고요.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 한 문제 잘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1페이지 사무소 설치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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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